네 오늘 할 작업은 식빵 등 하러 왔습니다 친구가 니가 안나오는데 그럼 난 안나왔어 내 얼굴로 안나왔어 근접촬영을 했지 몸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몸으로 빼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빼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이쪽 왼쪽에 보면은 프레쉬가 펴지는? 응 펴진다 여기서 내가 이걸 찍을게 이 안쪽 키를 빼줘야되는데 없어요 키가 이쪽은 있고 키도 다 깨졌다 빨간거 녹화지마 꺼나 정제나 보게 내가 지금 이따 뺄게 누가 알아서 품질해 키도 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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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찍어줘야 되니까 근접 촬영 보여? 키도 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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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도 다 깨지고 키도 다 깨졌다 키도 다 깨졌다 키도 다 깨졌다 키도 다 깨졌다 장球 보이시지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이 através 이게 트렁크 흰 Arch 여기 하나 여기 피스 하나 여기 피스 하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묻으면 옷 같은 데 묻거나 도양 같은 데 묻으면 좀 별로 아닙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 이쪽 한번 와주실래요? 여기 안쪽에 보면 키가 하나씩 있어요, 각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부위마다 있으니까 살짝 지키면 보여요. 테라로 이 부분을 빼주면 빠져요. 여기도 빠지고. 이쪽 부분도 하나 있을 거예요. 나사를 여기 붙여 놓고. 여기 딱 커렉터가 나오지? 안쪽에? 응. 리오스 뒤에 그냥 가루로. 이걸 빼주면 이제 불이 꺼지겠지? 이제 옆쪽에다가 전선을 따줍니다. 뭐 많이 다 해?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선물로 받았대요. 이 알리익스프레서에서 사면은 이거 한 만원이면 삽니다. 만원. 만원이면 사고. 여기 딱 빼면은 배선이 딱 두 가닥인데. 통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마 이게 상시니까 찔려면 나올 거예요. 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밤 색깔이 플러스네. 밤 색깔. 이게 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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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9. 플러스. 마이너스. 딱. 커넥터가 두 개니까. 밤 색깔이 플러스. 지금 이게 문이 열때만 전원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유연한 그런 LED는 아니네. 바로 켜서 확인할 수도 있어. 불 들어오지? 저 봐봐. 불 보여? 켜지는 거? 여기도 비춰져 봐. 연기를 좀. 불이 나오나 봐야지. 피복 배선 벗기는 스트레퍼인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 피복을 벗겨줬습니다. 지금 전원이 상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에 이제 배선을 넣어줄 거에요. 그냥 짧게 짧게 찍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차가 끄고 하신 거 같아. 이제 연장선인데. 커넥터 끼고서 오는 선까지 생각해서. 연장선을 달아줘야 되니까. 한 여기까지. 요 끝에서 끝날 거에요. 커버 커버에서. 더 큰 부족하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너무 좋아. 저도 출발. 너무 좋아. 우리는. 조금은 안쪽으로. 우린, 너무 좋아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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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찍어주면 되지 고무 틈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라서 배선 연결하고 어려운 건 아니지 왜 해야 되니까 쏙 감추었으면 좋겠는데 감추지 않나 같이 이제 라이티를 만들어서 편집해주면 맨날을 일텐데 찍어놓은 건 많은데 편집을 못해요 오래 걸려가지고 귀가 흔들구나 왼쪽도 걸까질러 마늘을 유지합니다 다 찍고 있어? 응 이건 밤에 찍어야 이뻐 밤에 찍어서 보내줄게 그래 맞아 지금은 색깔 안 나오잖아 색깔은 나와 안 나오잖아 해가 jako 이건 밀려들 손질로 기대된 교회 따로 안 나오니까 인내로 내가 먹이러와 우리 집에서 이제